자, 다음 게임은? 바로에요, 바로에요. 저희 죄송합니다. 게임 보시에요, 저희가. 내가 볼 때는 형님을 보니깐 상황스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자, 이렇게. 하나씩 뽑으시면 절대로 상대편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만 확인하세요. 아, 팀전이 아니고 그냥?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이요? 개인전이라고? 어우, 공채 고맙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채 너무 귀여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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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왜 보지? 문장에 찍혀있는데. 다 보셨어요? 자, 이 중에 한 명은? 좀비. 좀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는 왜 보지? 문장이 적혀있는데. 다 보셨어요? 문장이. 자, 이 중에 한 명은? 좀비. 좀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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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불이 꺼지면, 좀비는 본인의 좀비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고개를. 둘, 둘. 간다, 간다. 오! 어떻게, 누굴 믿어야 돼? 야, 웃지 마. 3분 안에 인간을 물면 그 인간도 좀비가 됩니다. 이번 판에 걸린 건 퀸 다섯 번입니다. 와, 대박. 좀비가 이기면 좀비는 하나씩 뽑게 될 것이고요.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인간이 다섯 개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남으면 인간이 3분? 와... 이거 어떻게... 아니, 여기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물린 사람은요. 상업에 견디는 거야. 항복하면 준비되는 거 바로. 준비되는 건가? 그 전에 컴이 나면 항복하면 돼. 안 돼, 진짜 살살 물어. 아니, 아무런 기구도 없고 너무... 못 내벗어. 최대한 안 잡히려고. 지원이 형 지금 상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지금. 아... 너무 티났어. 맞지? 아... 아... 진짜? 아니, 난 지원이 형 인간이 많아. 진짜로. 허둥이 형이 조심하면 바로 잡힌다, 그쪽도. 100불 안 치마지 말고. 야... 진짜로... 아, 왜? 지원아. 수근이 형 좀비가 좀... 지원아. 3분 너무 길 것 같은데, 이거. 봐봐, 지금 수근이 형... 맞은다, 이거? 야, 수근이 형이다. 그러니까. 와, 이거 때문에 알았다. 수근이 형이다, 진짜. 3, 2, 1! 오, 오... 1분 남았습니다. 아파! 아파! 좀비, 좀비. 종이 형 카! 좀비가 좀... 1분 남았습니다. 차장 차장! 한번, 한번 보면서. 나, 나, 나. 선생님...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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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미안해, 미안해. 너무 예노 토니 해가지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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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선살이라니까. 야, 삼각살이면 물어 버리지. 형은 왜 날 계속 물어? 뭐라 그래? 옮기라고 했는데. 가죽 냄새 너무 나요. 가죽 찬받지 보고 있으라니까. 와, 이것 때문에 알았다. 죽은이 형이다, 진짜.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상징 2! 보인다, 보이는데. 상징 3!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3, 2, 1 보인다, 보이는데? 1, 2,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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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mikä... 너 곡CA... 너 곡яг!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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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 뭐야, 씨! 뭐야, 저렇게 하려는 게 어딨어, 어디서 붙잖아! 아우! 아우! 자꾸 시울었어! 자꾸 시울었어! 어르신 자꾸 시울었어! 너무 무서워! 불안다! 아우! 스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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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아휴... 아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오, 넌, 무서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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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라고, 이 시... 아휴... 아휴... 아입니다! 아아... 아파! 좀비가 좀비를 잡으러 먹으, 나ущ Và... 아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하죠? 좀비... 11분 남았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스테이. 에? 스테이. 아, 몰라. 확실해요? 확실해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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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진짜? 모르겠어, 스테이지. 아! 잡았다, 스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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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야 정비정비. 정비야. 정비야! 소금 아닌데. 어? 잡았다, 잡았다. 네? 1, 2, 1, 2, 1, 2. 나 진짜... 아, 존규 존규. 1번, 1번. 1번, 2, 2. 나, 나, 나. 두 개요. 한 번 합포해서. 하나, 둘, 둘. 두 개요. 진짜 힘내요.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아니, 솔직히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예노톤이어서. 감독님, 감독님. 그럼 미안해.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우와,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꽉 물었어야 돼. 민감. 제가 여기에 아까 한 2분 때부터. 이러고 계속 있었어, 이러고. 나, 나, 나. 왜 저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잖아. 어렸을 때 저 공지 물었어. 너무 어쩔 수 없어, 씨.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다, 으악. 아, 악몽. 도시가 도시를 뚫어 먹어, 씨. 당뇨워하나, 뭐. 다녀워, 씨. 으악. 어, 어. 주작아. 으악. 아니, 아, 시. 어, 왜요? 아니,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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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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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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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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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난난난난난 뭐해요? 여기 어떻게? 와 여기 어떻게 여기 어떻게 숨었어? 왜 안 물었지? 못 참는데 소리나 안 질러 키우가 꽉 물었어야 되잖아 착했어 착해 생기네 3초 남았을 때 물렸어요 3초를 참은 거예요 제가 혼자 살아남은 고민 없이 야! 다섯 번역이로 인간이 승리한다! 다섯 번역이로 감독님 괜찮으세요? 허벅지 물었는데 세게 감독님 미안해요 감독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도 진짜 미안해 코드를 몰려가지고 톤 자체가 얘는 톤이더라고 지켜놨다 자 선수들 입장해주세요 선수 다합니다 야! 맛있지? 으악! 으악! 야 야 야 잘해 와 아니 정말 잘하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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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장훈이한테 들어도 길겠다 야 하하 오늘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저녁 식사 어차피 해야되잖아요 저희가 저녁 식사를 좀 바베큐 준비를 1등 팀, 2등 팀, 3등 팀을 뽑을 거예요 2인이죠 2인이죠 네 저는 지원이 형이랑 이미 거의 베스트라서 거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차등 지급을 좀 해볼까 아 일단 바베큐 메뉴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1등은 V.I.P 세트 와 비비 메리 한우 흑돼지 와우 흑겹살 다 있다는 얘기죠 다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플러스 어제부터 은정 씨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메뉴가 있으세요 껍데기 껍데기 와우 2등 팀은 실속 세트 단촐하게 삼겹살 2인분에 상추 쌍장만의 끝 현재는 3등인데요 3등은 비건 세트 네? 비건? 야 비건은 제일 클라스 높은 거야 그거 어 그럼 형이 하실래? 형이 그러면 아니 아니 축하드립니다 형 이거 채식주의자 있잖아 원래 뉴트리아도 요즘 비건치택이에요 오늘의 바베큐 메뉴를 걸고 돌아온 좀비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이 성 여긴 정 비 합방! 합방! 스탭입니다 스텝입니다! 예스! 박진감 놓치게 베란다 문 다 열어놓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지옥을 끼고 막 해줄게 내가. 익스트림 해야죠, 시청자들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새로운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자, 중대 환경입니다. 새로 맞췄어요. 들고, 목격받을 때 제대로 안 보이는. 이거 혹시 최첨단 VR 이런 거 아닌가요? 안 보여요? 우와, 아예 보여요. 우와, 아예 안 보여요. 1도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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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이거는.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거. 잘 만들어. 물은 간단합니다. 잡아서 물어서 한 곡을 두 명에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록을 제해서 제일 오래 버튼 팀이 VIP, 2등이 실속, 3등이 비건입니다. 딱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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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도 속. 진짜 그러면. 가자. 가위바위보. 안내맨 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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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국을 해야 되는데 손을 비틀었는데 한국을 안 해. 그래서 뚝했는데 부러져버렸어. 그러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 그거는 참은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런데 뭐 게임으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기사는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사는 확실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더라고. 특히 송민호.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야 돼.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한 번 물려 봐봐. 오늘은 진짜로. 피멍을 남겨줄게. 여기 들어가려고? 작전 한 번 세우고 와야 되죠. 카이는 이래도 direction. 정말로ается. 지금, 조이스틱 조금 움직인 거 같아? 조이스틱! 조이스틱 움직인 거 같은데. 조기 언니 또 은지현 마인드 컨트롤 좀 했죠. Link測試 주신가지고. 자, 비워. 아프잖아. 진짜다. 힘이 너무 세. 가랑지 사이. 수축을 드립니다. 사이드. 가랑지 좀 낮추고 가면 돼. 팔 풀지 마. 넘어가는 거. 아니, 밑으로 앉혀. 못 넘어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거 뭔데? 야, 큰일 났다. 어디 갔다. 서서서서. 벌써 넘어갔어. 벌써 넘어갔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빨리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다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디 없어. 여기다 잡았다. 여기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여기 내 거다. 이거다, 이거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어디. 지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다리까지 있어. 다리, 다리 좀 약간 양쪽으로. 됐습니다. 호동이 형 쪽으로 다 가나 보다. 다리까지 있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넘어간다니까. 지금 호동이 형 쪽이 벼 있어. 여기서, 여기서. 이쪽은 아예 못 지나간다니까. 나 여기도 모르겠어. 여기도 없어.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 스텝입니다. 맞나? 스텝입니다. 맞나? 스텝입니다. 가잖아. 잡았다. 가잖아. 잡았다. 잡았어. 저기로 갔어, 저기로. 민호 밑쪽으로. 민호 밑쪽으로. 풀리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나 스텝이래요. 이거 내가 못 해. 잡고 얻었나? 관계하면서. 봐봐라. 빨리 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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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어디 갔어요? 어디 갈까요? 저쪽으로. 다시, 다시. 이것이 잘못됐어. 그쪽만 가. 확돌이 풀어 나간다니까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팝트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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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던지는 게 있어? 나 얼굴 맞았어. 아, 누가 떼는 거야. 아, 아파. 나 누가 때렸어. 얘네 뭐 던지는데? 좀비 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아파. 야, 너희 뭐 던지는 거 있어? 아니. 쟤네 웃기는 애들 던지네. 너네가 그대로 당한다니까?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럼 없지, 그거는. 이거 안 되네. 야, 얘네 어디 가든지. 귀신이네, 귀신. 아니, 중경이잖아. 아니, 그냥 뭐야. 아니, 그냥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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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사이를 몰래주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밑으로 가자. 밑으로 기어 간다. 밑으로 가다. 밑으로 기어 간다. 밑으로 기어 다니네.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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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디 있어? 무조건 나 뜯을 거야. 잡았어? 잡았어.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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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야. 야, 야. 이거 반칙이 아니라 캐리아 앉아있는 거? 귀曼이 형 어디 있어? 귀해 남았습니다. 다시 이리 와. 다시 괜찮아. 참으로 가자. 한 명 더. TUGUN아. 자, 자신다 주자. 어? 다리 밑으로 빠져나가더라고, 아카. 뒤에서 막 훙쾅거리는데요? 내 쇼파는 내가 다 잡았어. 이렇게 있어? 아이마 말이 안 되는데? 없어, 내가 مت서지. 기어 잘하고 있어? 놔. 여기 우리 사이 조심해. 초반에, МУЗЫКА 여기 우리 사이 조심해. 초반에 미리 넘어갔나 보다. 우리가 좀 올 때. 여기 다시 한다고, 다시 한다고. 자, 준비해. 여기 붙었지? 붙었어. 붙었어. 그 다음에 달 밑에 소리내지 마자. 발자국 소리내자. 그쪽은 스탭스. 야, 좀 더 저기로 가도 될 것 같아. 좀 더 저기로 가오. 여기다. 좀 더 저기로 가오. 잡았잖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항복! 항복! 안 했잖아! 항복! 항복이라고! 잘못했어! 잘못했어! 마지막에. 이거 봐,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다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다 밑으로 빠져나간다니까. 이거 안경 진짜 잘 만드셨네요. 1점. 아쌀, 아쌀 했던 적 있어? 우리한테 잡힐 뻔했던 적 있어. 여러 번 있었어? 진짜. 아, 미안해. 나 점프하다가 허벅지에 맞았어. 형이 나 때린 거였어? 아, 때린 게 아니라. 나 진짜 안 봤어. 아니, 아니. 방송 보면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이렇게 해. 팔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형, 형. 형 그쪽 있지 마요. 형 그쪽 있지 마요. 나는 이쪽이 무서워. 형 쪽으로 많이, 제가 많이 지나갔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형 가면서 이거 해야 돼요? 어, 어. 손도 많이 흔들고. 그리고 형 가랑이로 보내주시면 또 안 돼요. 아니, 형 이렇게 이렇게. 아니, 형.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어? 야. 이때 나가면 이때. 어? 야. 이때 나가면 이때.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때 딱 걸리지. 팔 조심해, 팔. 못 할 줄 같은데.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무서워 지금. 우리가 더 무서워. 자, 수비를 변신. 아이고, 저. 누워. 아, 처음 가면 돼 지금. 최후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래. 빨리. 자, 이거 돼, 소희야. 내가 슈퍼 안 할게.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둘. 야, 무릎 높이 올리지 마라. 인중 깍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 둘. 시작.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 초반에. 시작.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 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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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넘어갔다. 하나 넘어갔어? 여기 왔다. 뒷소리 들린대. 그대로 그대로. 다시 시작. 바닥, 바닥, 바닥.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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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오오오오오오. 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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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확보! 다시. 형도 왜 깨우지? 형도 왜 깨우지? 형도 왜 깨우지? 아, 뭐야. 최대한 낮게. 최대한 낮게.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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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뒤로 지나갔다. 지나가다, 뒤로 지나갔다. 지나가다, 뒤로 지나갔다. 네가 네가 어디로 가는데? 이 들어가, 이 들어가. 내가 네가 어디로 가는데. 어? 어떻게 되겠는데? 이제... 뒤로 지나갔나 보다. 지나갑다. 초판에 골. 열심히 해. 슬플릭. 나야, 나야. 아, 스텝이 치거든요. 아, 스텝이 치거든요. 빨리 가, 빨리 가. 주여, 주여, 주여. 빨리 가. 벌써 나갔어. 벌써 나갔어. 나야, 나. 나 못했어요? 너네 쪽으로 지나갔지? 나 이쪽 손에서 들었어. 형,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텝 쪽이 제일 어려워. 이쪽에서, 이쪽에서. 스텝 쪽으로 더 치우칠래? 나 완전 치우쳤어, 완전 치우쳤어. 발도 흔들어줘야 됩니다, 형. 이건 누구지? 스텝. 나야, 나야. 어, 냄새 나는데, 냄새. 아, 스텝이 죽음이 형. 어? 야, 뭐 냄새 이상한. 달콤한 냄새 나는데. 야, 뭔데? 뭔데, 이거? 야, 어? 아, 좀비 사람 되는 것 같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잡았어? 잡았다. 나간다. 아, 아... 아, 아... 이상수는 내지 마요. 무슨 향수야, 이거 갑자기. 아, 씨... 어디 갔어요? 이거 누구야? 나야. 이거 누구야. 호동이 형이 수근이 형 붙었지. 나 지원이 형 손 어디 졌지? 여기. 호동이 형이 수근이 형 붙었지? 나 지원이 형 손 어디 졌지? 여기. 잠깐. 됐지? 여기. 시작. 됐어. 못 간다니까, 이쪽. 그쪽에 있어. 여기 못 간다고. 나갔다 뒤로. 바로 돌아. 바로 돌아.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잡았다. 이쪽이다. 동선이 흐트러졌어. 윤호가 다시 왔다. 이쪽이다. 동선이 흐트러졌어. 윤호가 다시 왔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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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야. 나야. 누구야. 내 위에. 내 위에. 내가 발 잡고 있어 지금. 내 위에. 내 위에. 내 위에. 내 위에. 내가 발 잡고 있어 지금. 빨리.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벗어. 잡았다고. 여기 여기. 나 목소리로 따라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 목소리로 따라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나고. 여기 내가 발 잡고 있는 거. 여기 발 잡고 있잖아. 그쪽으로 가고.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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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뒤에 뒤에 뒤에. 빠졌어. 팔 또 잡았어. 내 위에 또 잡았어. 내 위에 여기. 여기. 이거 그거 그거. 이거 나아라고. 어디. 어디 잡어.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어디. 차야 차야 차야. 간다 간다 간다. 강봉 강봉. 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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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내 간장오래 이걸 해. 뭐. 간장오래. 헷갈리 안 보여. 소중이 형. 아니 봐. 급소. 아니 안 보이는데 급소는 진짜 잘 찼네. 아. 그치. 처음에. 형들이 날 물어가지고. 그래 놓친 거야. 너는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했잖아. 계속 나를 물더라고. 아. 옷이 너랑 비슷해. 촉감이. 응? 촉감이 어떻게 비슷하지? 아. 근데 너무 웃겼던 건. 민호를 잡았거든. 잡았는데 뭐든 좀. 다른 사람한테. 아. 나를 물었어. 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참았어요. 넘기고 빠져나가려고. 아. 다른 물 꾸며무고 다른 물 꾸며무고 다른 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부가 변형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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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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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팅. 이거 없이 그냥. 어, 없이 그냥. 이쪽 잘 볼 수 있어? 여기가 좀 어렵던데. 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나 이리로 가려고. 나 소파 잘 볼 거 같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 앞뒤 광격을 벌리는 순간 이게 입구가 된 거야. 거의 이제 완벽 시스템 갖춰졌을 때 이제. 내가 여기만 이렇게 해. 여기만 이렇게 해. 여기만 이렇게 해 줘도 못 지나간다니까. 월 구울. 월 많이 구울까요? 아니, 여기는 누가 써야지. 이거는. 아니,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한번 흔들어 놔줘, 처음에. 어떻게 해? 몰라, 그럼. 그렇지.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열러지는 않아요. 막 급해도. 파야 돼. 상대권 바로. 두컨대는 돼요. 점프해서 피하는 거다. 고. 고. 미래방. 네. 지금 지나간다, 수근이 형. 어, 지나간다. 수근이 형. 지나간다. 지나간다, 수근이 형. 잡자. 시작.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봐봐, 봐봐.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가.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아직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잡았어. 아직 못 갔어. 가야 돼, 봐. 가야 돼. 같이 갔지? 나. 아직 못 갔어. 여기도 앞 ali comment vista. 아직 못 갔어. 여기 있다, 안 뺄 있다, 안 뺄 있다. 여기 있다, 안 뺄 있다, 안 뺄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안 뺄 있다, 안 뺄 있다. 때리는 게 어디 있어? 안 뺄 Georgetown 잡았다. 내가 봤어. 아, ρη 넘어갔어. 아, 뒤로 넘어갔어. 뒤로 넘어갔어. 뒤로 넘어갔어. 뒤 conferencesル einfach. 잠았어. 누구야, 누구야? 내가initytill. 다시 찾아, 다시 시작해. 다시 찾아. 다시 찾아, 다시 Higher, 다시 시작해. 다시 찾아. 다시 찾아, 다시 시작해. 야 앞에 있다. 맞자. 피효이 넘어갔잖아. 다시 시작해. 앞에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야. 누가 여기 있어? 형 왜 이렇게 뛰어봤어? 내가 누가? 앞에 있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나야. 누가 이거? 형 왜 이렇게 뛰어봤어? 내가 누구야? 너 왜 여기 있어? 형 왜 뛰어봤어? 형 왜 뛰어봤어? 다시, 다시, 다시 시작. 빨리 와, 비호. 간다. 비호 왔어? 뭐야? 뭐야? 누군데? 왜요, 왜요? 뭐하냐고. 뭐야? 누가 막 때리는데? 이리 와, 이리 와. 갑니다. 여기 지나갈 걸 잘 잡아. 민호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민호야, 손 잡았지? 됐어, 됐어. 이제 못 지나가게 다시 촘촘히. 이게 뭐야? 못 지나가게 다시 촘촘히. 이게 뭐야? 뭐야? 내 다리인가 봐. 야, 내 다리야. 야, 손을 놓고 가면 안 돼? 근데, 기현아. 그러니까. 기현아, 너 지금 울 때 쳤어, 나. 어? 네. 말하는데 이게 안 돼. 넥슬라이스 쳤다고 해도 돼, 정확히. 네, 네. 뭐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누가 자꾸 때려. 아, 때리는 거 하지 마. 타임. 누가 쓴다, 이거 벗는다. 안 때려, 안 때렸어. 때리지 말라고. 아, 때리지 마. 잠깐, 잠깐. 그거 그리고 있어봐. 어느 거냐면, 이 형은 괜찮잖아. 아, 오케이. 어? 누가 때려, 그잖아. 아이씨. 야, 비호야. 그냥 때리는 거 아니지? 야, 솔직하게 해. 야, 우리 형 뭐. 야, 솔직하게 해, 민호야. 지금 여기 타박상 장난 아니네. 아이씨. 아이씨. 꽉 안눅. им Chelsea d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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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jств d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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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t burner 잡았어,잡았어. 잡았어. raktion. 밀어봅 flags pop 들어 mito와. aitz lanz Ichific Rang Seo. yard hope im Adam, yard hope im秀. 하나 Пот S Essa 눈 hellto we dropped. 하나 what I put A needle to you. 하나 Spが ST 1,700. 하나ấn HoK chlorP Goldがarently there unisonpra. 하나 Men came to your tag. 하나 번 hope im amo. 송!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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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호동이 형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다시 일로와 다시 일로와 여깄다 여기 있다 어디 어디 잡았어? 호동이가 어딨어 소파이에 있어 소파이에 잡았어? 쇼파 내려와 내려와 쇼파 내려와 볼만 하지마 다시 가면 시작해 자 몰래 내려와 처음으로 시작해, 피호야, 일로와. 자, 얼른 들어와. 처음으로 시작해, 피호야, 일로와. 피호야, 피호야. 여기 있어. 피호야, 빨리 와. 빨리 와. 잘한다. 로동형이라고. 잡아! 물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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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옥서! 호동아! 어떤 거야? 항복옥서! 어떤 거야? 호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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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아, 호동아. 딱 한 번만 더 하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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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1등 VIP 세트, 1인당 실값 8만 원 상당의 좋은 사이 팀이죠? 지원규 형, 좋은 사이. 와, 13분. 좋은 사이. 1번이 진짜 좋았네. 그러니까 1번이 좋았네. 실습 세트. 우리는 우린 달린 예고인. 5분 34초로 2대 가셨고요. 우와, 부럽다. 우리는 그 정도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 3분 44초를 기록하신 동주대가 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야구에서 보험하고 있겠어요? 저처럼 대방출 안 하고요? 어? 대방출 안 하고요? 하고 그냥 먹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자! 다섯! 굳이 이게 맞지. 그리고 저희가 신수육이 오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용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벗겨! 벗겨! 아, 1분만! – 2분만! 아! – 야! – 야! – 보랏들이들, 보랏들이들, 보랏들이들! – 야! – 영, 진짜? 시곤. – 그러잖아요. – 긴장감 좋아요. 그러면 난 태어나서 살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기특하게 생각하고 드디어 용신이 제주도에 내려오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됐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여러분의 용불 7개를 획득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드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발표하고 여러분이 그럼 고민해 주시겠어요? 여기도 그럼 쓸 수 있긴 있는 거야? 방출도? 제가 먹을 때 쓰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먹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야지 대방초론 이렇게. 아니 용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밥 먹으러 왔어요? 얘들이 진짜 별일 없으면 화려했더라. 그게 그렇게 화려할 일이고. 나를 얼마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도전자. 자, 첫 번째 도전자. 얼굴 근육이 살아있는 남자. 아, 피오다. 아, 피오다. 피오 앞으로. 얼굴로 뭐. 근육남. 삼성구를. 피오 기세 좋아 요즘에. 피오야 이거 하나만 따와라. 그럼 피오는 무조건 따지. 피오는 무조건 따지. 피오는 무조건 따지. 미치. 와, 너 진짜 왜 이렇게.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어랑 나랑 같이 잔대. 자, 이거는 얼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뭐 뛰는 거 같아. 어?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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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표정과 얼굴 근육만을 사용해서. 목까지 내려주시면 되는데. 30초. 그게 겁나구나. 이거 누가 이런 거래요, 근데? 형이. 형이 있는 분들이. 저희도 스코치 연습했어요. 요거는 피오 씨는 연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게 써져요? 아, 코 밑으로 했고요. 코 끝. 코 끝. 형 더 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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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혀로 밀어. 네가 믿으친다. 혀로 밀어. 1위 문제다. 2번. 해밀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방법이야. 오, 잘하네, 30초 되겠는데? 위로 올려. 5개 더, 유! 단 ciel 강력태복 피오는 그가 100%를 받게 vienen서가色nya 피오는 남들보다 얼굴 근육이 30개가 더 있어요 그럼. 아, 그 정도였네. 입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피우가 너무 창백한 것 같은데. 피우야,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어. 너밖에 못해. 안 돼. 피우야, 이렇게 안 해도. 여기서부터. 30초는 좀 힘들긴 하겠다. 자, 30초 후에 이 방송 끝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피우야,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어. 와우. 너 진짜 아래랑 위랑 경계선이 확실히 있다. 약간. 오, 야. 이런 바다 동물 본 것 같아. 뭐지? 뭐 있는데? 있어, 있어, 있어.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코에 자리 잡으면 줄이. 자, 수익 됐나요? 좀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얘가 재질하겠나 봐. 레이팅! 가능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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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더 올라갈 거야. 내가 더 올라갔어. 더 올라갔어. 야, 뼈야! 더 올라갔어. 7, 9, 7, 9! 3, 2, 3, 4, 5, 4, 5, 4, 5, 9, 10. 끝! 즐거움의 끝입니다. TVN. 아니, 어떻게 미동도 없어, 고무줄이? 더 올라갔어.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어. 잘했다 이런 거 뭐 방법이 없도 안 해 봐서.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것만 하고 너무 찝찝하네 3일을 그렇게 즐거웠는데 형 소원으로 이 다음 거 사고 문제 크로프에는 그냥 다 달라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용신 재수한 용신 재수한 용신 재수한 그러면 우리 요번은 어차피 끝났는데 뭐가 더 있어요?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한 게 소품이 커가지고 다음 번은 못 들을 거 같아서 아 이거는 번의 게임이에요 번의 게임 예를 들어 비건 팀이 그거 성공하면 우리 같이 먹는 거야? 실용으로 실속 그러면 실속이 성공하면 vip vip가 성공하면 vip? vip가 성공하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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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전원 vip 와 그거 의미있다 그럼요 저는 vip면 도전해보겠습니다 해당을 주는 거야 뭘 들고 왔는데 무섭게 너무 커서 애들이 화를 내더라고 언제까지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모르네 지리사에서 모르네 그럼요 그럼요 뭔지 알겠다 이거 지연이 되지 아크리팔 얼굴로 뚫고 나가기 랩 대신 아크리팔 뚫고 나가는 거 알잖아 우와 이걸 이게 뭐야? 은정 씨가 도전할 종목은 캐치 챌린지 캐치 챌린지 이마로 잡는 거야? 이마로 카드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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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옆에서 잡아줘야겠는데? 아 이거 이렇게 우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내려는 봐도 되잖아 연습 말고 내려보는 걸 우와 근데 여기 있으면 또 우와 근데 여기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대와봐 아니면 형 좀 이렇게 문 대고 전정기 전정기 별걸 다 하네요 진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제 말이 맞죠?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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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형 끝까지 보면 늦어요 감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끝까지 보고 하면 늦어 은전이 성공하면 모두가 VIP 세팅입니다 자 용왕님이 백성의 전력을 걸고 도전합니다 용왕님 갑니다 오케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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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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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있었어 엥글이 버드 엥글이 버드 새가 날아오다가 유리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엥글이 버드 엥글이 버드 엥글이 버드 자 실패 실패 형 셋 어 어 아 실패 둘 셋 아 실패 아 오 오 오 저렇게 해 봐야 되나 봐 누가 여기서 바라보는데 오케이 저렇게 해 봐 기현아 우리 한 loyal 아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말 야 괜찮아요 마지막입니다. 키우까지 시도하면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딱 위에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잠깐, 잠깐, 잠깐. 자, 수근이 형이, 수근이 형이.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네가 이거 지나가는 걸 봐. 하나, 둘, 셋. 이 정도야. 오케이, 오케이. 바라박아야 돼. 여기 떨어져 봐. 하나, 둘, 셋. 어, 맞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됐어? 준비되면 이게 됐어? 하나, 둘, 셋.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느낌 왔어.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내려왔어? 아까워. 내려왔어? 지나갔어? 먼저 내려왔어? 한 번만 다시 해 봐봐. 근데 형, 카드를 왜 밖에서 줬어? 뭐가? 카드를. 어떡해. 한 번만 더 해 봐, 한 번만 더 해 봐. 한 번만 더 해. 준비해. 자, 준비해. 이거 준비해. 이게가 잘못됐어. 울어, 울어. 진짜 울어. 진짜 울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짜야, 진짜야. 진짜.